안녕하세요. RAC 모터 아카데미 수장 R입니다. 오늘은 코딩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33살입니다. 자동차 회사를 3년 다녔었고 퇴사 후에 현재는 대학원에서 모터 제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졸업 후에는 RAC 모터 아카데미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RAC 모터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주제인 코딩 빠르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이란 걸 처음 안 게 대학교 2학년 24살이에요. 그때 처음 배운 언어가 시언어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장 기초인 프린트 애프라는 것도 잘 몰라서 시험을 보려고 한 200줄, 300줄 정도를 대사 외우듯이 외웠어요. 무식하죠. 어떻게든 시험을 보려고 외운 거였어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던지 그냥 책 보고 배운다고 프로그래밍이란 걸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내 길이 아니다. 절대 안 한다 했는데 현재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란 걸 극복했을까요? 결론은 간단해요. 뭔가 만들어 보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저는 RC카도 만들었고 RC 드론도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 알아서 시작을 했을까요? 저 정말 시작할 때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엄청 해서 자료를 진짜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기능을 하나씩 어떻게든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기능 구현을 하다 보니까 책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코드를 복붙해서 쓰다 보니까 눈에 있기 시작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코드에 쓰여진 뜻이 뭘까? 책, 블로그, 유튜브, 구글링 다 활용해서 가장 쉽게 글을 썼고 설명을 쉽게 하는 사람만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문법을 받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RC카가 굴러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드론까지 만들다 보니까 제 코딩 실력은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약간 거만하지만 나 좀 잘하는데?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럼 코딩을 잘하기 위해선 뭐다? 그냥 뭐라도 만들어라. 그래야만 실력이 는다. 영어도 다들 알잖아요. 문법만 추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 문법을 익히고 공부하면서 실전에서 자주 부딪혀야 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아요. 실전으로 부딪혀야 늘지 그냥 써보기만 한다고 영상만 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코딩 다신 안 한다고 했던 제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먹고 살 만큼 실력이 늘은 이유는 만들어본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나이에 코딩을 시작한다?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먹고 살고 싶다면 그냥 언어 그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만들고 싶은 걸 고민하세요. 웹이 됐던 앱이 됐던 드론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들고 싶은지 당장 찾으셔서 만들어보세요. 28살에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